앉으세요 앉으세요 정남의 알선협의 고사종의 인장 하셨습니까? 오늘 성실히 전화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연기,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들어받는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남의 알선협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? 그리고 어제 오후에 추가로 제기된 승리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저께 저희에게 모 유력 언론사에서 그러한 제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 받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유력 언론사에서는 기사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씨, 자혜씨 질문 좀 할게요 승리씨 정남의 알선협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? 성돈의 알선협의 인정하십니까? 승리씨, 탑승! 아직도 화통 내용이 전부 다 조작 됐다고 생각하십니까? 정천념이 형 전부 다 조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? 인지, 인지, 피크스, 투쿠! 이 승현 대표이랑 언제 투과하셨습니까? 콜, 콜, 콜 이승현 대표이랑 너무 가있던 것 같이 가세요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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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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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제인씨 권익선출 수일자 맞아요?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